여기는 사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쪽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사실 다른 부분은 관내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특이점은 전라도 지역 쪽인 광주광역시입니다. 4.15 총선이나 6.13 지방선거, 5.9 대선 이쪽에서는 항상 조작값이 없었던 곳이 광주나 전라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4.15 총선이나 6.13 지방선거나 이쪽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전체 총표수를 가지고 가서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광주같이 넣기가 편한 곳이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광주 쪽에 표가 안 납니다. 그냥 사전투표가 85%가 나오든 90%가 나오든 거기는 그냥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그냥 80%, 90% 나오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조작값이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를 조작을 했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파트너스 HSTB님 말씀은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방은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전남,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5%의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인천시, 전남, 광주, 충남, 대전, 경남, 울산, 광역시. 여러분 이게 미친 데이터입니다. 미친 데이터. 이게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고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냐. 자유 외국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이걸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선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니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정상적인 정직한 선거가 이루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가 무리한 요구냐 이야기야.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선거가 망치진 나라는 노예로 사는 건데 노예로 살 뻔했는데 이번에 계속 개우 그냥 구해줬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 주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미친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괴롭네요. 미친 걸 계속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한편에 예술입니다. 예술. 조작 예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은 다 사전투표에서 앞서냐 이야기야. 어떻게 윤석열은 다 지냐 이야기야. 권영생 이거 봐라 이야기야. 김기현 이거 봐라 이야기죠. 이준석이 이거 좀 봐라 이야기야. 애가 끓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17번입니다. 그 특이한 점이 우편 투표가 전라도 지역에서는 조작값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그때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편 투표에 대한 조작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전라도 쪽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정사업부하고도 뭐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주 이례적이네요.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그런 우편 투표를 비유하니까 전남 광주가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상이네. 조작 안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전남 광주의 우편 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에서 2%, 3%입니다. 그리고 보시죠. 이재명은 동구에서 마이너스 서구에서 플러스 남구에서 플러스 북구에서 플러스 광산구에 플러스. 이거는 그야말로 이 박제를 해 가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전남 광주시의 관외 사전 투표는 조작을 못했습니다. 파트너스 hstv님은 걱정할 지역이 아니니까 이런 우편 투표와 관련된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이렇게 정상이 나왔다는데 또 굳이 우편 투표까지 손을 대야 될 정도로 전라도 지방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늘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전체 표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손을 댔는데 우편 투표는 손을 못 댔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시구나 특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가 우편 투표를 손을 못 대니까 다른 곳에다가 손을 대는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투표는 너무나 4.15 총선 이후에 까발겨져서 겁이 났던 거죠. 그게 한 380만 표 되지 않았습니까 관외 사전 투표가 380만 표에 대해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나머지 기발한 방법으로 표를 집어넣는 그런 수법들이 동원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확진자 투표라든지 아마 당일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 때 했었던 방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투표지 찍고 돌아가버리시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걸 막은 게 굉장히 큰 한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투표지 찍고 한 그 부분 설명. 그때 은평부에서 아마도 박주현 변호사가 직접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투표를 사전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확진자 사전 투표죠. 네. 확진자 사전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드려야 된 거예요. 거기다 담아서 대신 투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열었더니 거기서 이재명의 기표가 되어 있는 표가 나와버리니까 한 표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 장이 나와버리니까 당내 성윤환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나타나고 또 박주현 변호사도 나타나면서 거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중실링을 하고 나중에 개표할 때 이걸 먼저 까보고 숫자를 맞춰보고 아니면 전체 무효다 이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대리 투표를 한다고 하면서 직접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겨버리고 직접 투표도 어기고 이게 선관위가 자기네들은 법대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법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국민들은 이제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도 당일 투표에서 그렇게 대리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뭐 아주 이제 파트너스 HST 밈이 지금 참 전국을 찌르시네요. 지금 그 박주연 변호사가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그 59분짜리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은평구 겁니다. 그게 한 100만 뷰가 넘게 나왔던 거라. 지금 200만 뷰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100만 뷰 이상이 넘고 지금은 200만 뷰 받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확진자 사전투표 시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그걸 현장에 취재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이 이번 3구 대선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영상이다. 그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그런 유감 표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정희 중앙선거 관련 사과 성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윤환이니 이영이니 그다음에 유경준이니 이런 사람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항의 방문 선관위를 김시한 사무총장이 그때 발언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난동을 부린다 그런데 이 성윤환이니 유경준이니 이경인이 이 사람들이 다 부정성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전투표 동네에 앞장뜯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영상 보면 거기서 성윤환 추진단장도 정신이 나간 듯한 보이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깠을 때 이게 숫자가 안 맞으면 대통령 선거 무효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급히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영상을 공병호 tv에서 올렸거든요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게 역사적 영상이다고 본 겁니다 이게 역사적 영상이다 박주현 변호사가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 영상하고 그다음에 4.15 총선 이후에 우편투표 가는 거 다 내일 9시에 박주현 변호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많이 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 여기 참 그래도 오늘 멋있네요 이게 오늘 참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전남 광주시가 큰 기여를 했네요 관외 사전투표나 일반 투표에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는지를 전남 광주가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남 광주에 보시면 관외 사전투표에 전혀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대개 2%대까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은 자연수입니다 이런 건 다 조작된 대전식의 다 조작입니다 인천시 이게 다 조작입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모두 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다 이기고 윤석열은 다 지냐예요 한 군데도 가리지 않고 인천시에 다 지지 않습니까 이근영 씨 요즘 잠은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조작 기술자의 대빵인 사람이 이근영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 위에 양정철 씨도 있지만 양정철 씨가 실물을 잘 안다고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근영 씨가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분야의 아주 스마트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근영 씨가 앞으로 발을 잘 뻗고 잘 살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이근영 씨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감옥에 가면 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은 살아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면 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좀 사는 게 고단하면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는 거죠 이근영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 이 영상을 민주당 쪽에서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들 좀 차리게 이번에도 역시 애국도시답게 전남 광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조작을 하지 않는 아주 희귀한 그런 사례를 우리 함께 제공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렇게 노란색을 막 칠하는 데 엄청 중요한 모양입니다 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광주 쪽은 제가 아까 제외국민 투표가 전부 다 이재명이 이긴다고 했었는데 이기지 못하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당일보다 적게 나온 곳인데 이쪽 광주 쪽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무효표가 절반씩 나눠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특별한 이것도 정말 전남 광주가 또 좋은 사례를 제공하네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또 아주 예외적으로 희귀한 사례인데 원래 사실 이제 국민의당 자체가 20대 대선이나 그럴 때는 그쪽 광주 쪽을 지지다 많았죠 전라조 쪽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남아 계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전라도 쪽은 확실하게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셔가지고 전라도에 계시는 제외국민들은 안철수를 찍으신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효표가 발생이 됐어도 이제 반반씩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무효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도 좀 규모가 적게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규모가 적게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네 이곳은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주 강산구 서구 쪽은 윤석열은 절대 찍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아니군요 안철수를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외 동포들도 나가시게 되면 모국에 계실 때하고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대구처럼 뭡니까 대구의 수성구에 살던 사람이 해외에 나갔는데 왕창 좌파로 그냥 돌변해가 제외국민에서 이재명 후보가 건수하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길 정도로 그렇게 조작질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이근영 씨도 참 너무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외국민 투표도 이 부분은 정말 조작이 없었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철수 후보의 기여를 또 한 번 드러내는 그런 통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안철수 후보를 좀 좋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니 참 그래도 세상은 오래 살아야 되는 말 참 그래도 이번에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거듭 내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이